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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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소 오늘은 드디어 치코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갔남 연세 요라인 치과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간남역 1번 출구 나오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갑시다 어우 추워 빨리 가자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도착했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자 네 됐습니다 원래 윗발이 썩은 윗발이 있거든요 곱창 드는데 좀 힘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게 가게 가면 영어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예예 이거 구강 예방실 구강 예방실 아 구강 예방실 여기 길이 오는 곳에도 LES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집에서 패밀하고 있어야 할지? 아니요? 네, 요즘 사람은 하나씩 먹어야 할 거품이 아니라 손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여기 여기에서 이 곳에 이 곳에서 한 X-ray 한 X-ray 한 CT scan 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냥 X-ray을 받으면 근데, If they have to remove their wisdom teeth, dental implants, serious case they also need to go through the 3d scan 아, 3d scan also. so they can see where nerve it is I will see my teeth today Have you ever tried taking X-ray in Korea before? my teeth X-ray, I think so just once, but it wasn't really that good 미소! 진료받으면 한 치아당 25만원? 최소! 그럼 이거 4개 하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빼는게 나아요 빼고 싶어요 사실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보험이 되면 훨씬 저렴하니까 지금은 뽑지 말고 네 저 보험이 되면 보험이 되면 그때 내원해서 뽑아요 미소! 안녕하세요 턱을 배드시는 곳이거든요 물어보세요 턱은 여기다 잡아줄게 한숨만 한단자로 더 앞으로 오셔도 돼요 눈을 따시고 안을 따라주십시오 나오셔도 돼요 네 이빨이 너무 많아 엄청 예쁘게 났어 아 진짜요? 완전 여기 위에 16개 반대편으로 쭉 돌려보실까요? 이거 화면을 기대해보실게요 네 뒤로 좀 넘어갑니다 이게 치석인데 이게 이제 잇몸에서 빠져나오면서 나중에 치석이 치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제거 안하면 잇몸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당장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게 아니라 그 치석이 있는 자리를 제가 떼드린 거라서 아 네 괜찮으셨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일단은 그러면 원정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깨끗해 뭔가 이거 그때처럼 늘었지 않죠? 아 안녕하세요 네 잘 다르셨어요? 네 얼마만에 받으신 거예요? 그 스캐링 어 1년 반이요 오래됐어요? 네 사랑니가 다 있네요 네 앞니는 근데 좀 벌어졌고요 그쵸 사랑니까지 보통 있으면 앞니가 벌어지기 쉽지 않은데 입이 큰 거예요 되게 아 저기 잠깐 볼까요? 네 충치 있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35,6번 엑스레이 사진만 일단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치는 거예요 속이 썩었네 생각보다 많이 썩었어요 아 치료 받을 때는 그냥 어떤 치료받냐 인내 치료라고 해서 떼우는 치료를 받는데 네 깊은 경우에 심하면 신경치료로 넘어가기도 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없는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백은 보통 이제 약재를 한번 이렇게 바르고요 빗을 쬐요 빗을 쬐 다음에 그 약재가 어느 정도 한 20분 30분이 지나면 한번 걷어내고 다시 세약자를 깔거든요 하루 와서 세 사이클 돌리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안 돼요 아 예전에는 됐었거든요 약이 쐬면 돼요 그냥 농도가 쐬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점점 제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면 세 번은 해야 돼요 아홉 사이클을 돌아가야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접착을 하면 고정이 돼서 그럼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냐고요? 네 이게 대중이 없어요 치아라는 게 우리가 식습관이랑 이런 치아의 형태로 삐뚤어진 정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래니가 위인이랑 긴밀하게 물리는 분들 이렇게 좀 세게 치이는 분들은 좀 빨리 깨지기도 하고 아 또 되게 오래 가시고 한 번도 안 깨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어렵긴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오른쪽 왼쪽 남아서 위아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냥 치료했던 쪽으로 식사를 하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저는 뭔가 궁금해요 아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한 인쇄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한국에 대한 인쇄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인쇄란를 사용해요 제가 이제 내 인쇄란를 사용해요 저는 요즘 우리의 인쇄란를 사용해요 모든 타입에서는 가장 기본 자연에서 이렇게 학생한 인쇄란를 사용해요 어떤 그런 게 미세지에 대한 인쇄란를 사용해요 자, 들은 성적이란을 사용해요 이건 한국어로 cham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좀 더 배경은 정말 좋은데요. 차례는 50$을 사용할 수 있도록. 50$, okay. 불가능한 차례는 15$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오케이. 또 우리의 치료인 마술형 제공이 필요해서 저희가 비비인 거품을 전해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모두 다 이곳에서 make it realDrive to care as well 그리고 또 다른 소환사 oluş기에는 양배사의 가격에 приг수되어 리즈닝은 중요한稿받은 얼마 전에 100 dollars 하지만 규모에 비교할 수는 서벘cies 30 그렇기 때문에 30 dollars 30? 오! 또한 좋은 이유는 원술ва의 가사이 안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또 막 안내. 물론 아무리 워터 사용해 것 같은 방법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작품하는 samp이 있으신지 그냥 사이로 인증 Peace 아그 외국인 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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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을 That's it. OK. Thank you. That's good. 미소. 치과는 간남에서 또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값. 그쵸, 여러분? 가격. 가격은 잘해줘요. 외국인들 사람들한테. 왜냐면 우리는 가끔씩 보험도 없고 이렇게 잘해줘요, 외국인들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